이탈리아의 공항. 다급해 보이는 남성이 한국 남성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특정한 나라의 사람들만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남성은 다급한 마음을 감추지 못한 채 초조하게 기다리며 줄이 끝나기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남성은 입국 심사대에서 믿지 못할 광경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이 담겨 있을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이탈리아인 니콜라 지노루씨가 제보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 과학자였던 니콜라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한국인으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저는 현재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탈리아라는 좋은 국적을 두고 한국인이 왜 되었냐는 질문을 받고는 합니다. 그걸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요. 당시 저는 이탈리아에서 과학자 겸 교수를 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탈리아는 과학의 나라라고도 알려져 있는데요. 최초의 과학자라고 불리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이탈리아인이니 말을 다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시 저는 모든 일에 지쳐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과학자라는 것도 교수라는 것에도 회의감을 느끼던 시기였죠. 더군다나 제 가정조차 저의 안식처가 되어주지 못해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버겁던 시기였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순수하게 과학과 교단에 서는 것을 사랑하던 제가 가족을 위해서 일만 하는 사람이 되는 느낌이더군요. 더 이상 모든 것이 행복하게 느껴지지 않았죠. 그러던 중 한 가지 제안을 받게 되었는데요. 한국의 한 대학교에서 한국이 응용과학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데 기초과학의 중요성을 알려줄 수 있냐는 강의 제안이 들어온 거죠. 저는 기초과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인물 중 한 명이었기에 제게는 구미가 당기는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공식적으로 자리를 비울 수 있는 계기라고도 생각했죠. 당시에 저에게는 새로운 무언가가 필요했던 시기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우연한 기회로 한국에 가기로 했죠. 막상 도착해보니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곳이더군요. 솔직히 가난한 나라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응용과학에만 관심이 있다고는 했으나 제가 알고 있는 과학자 중에 한국인이 없으니 수준이 높지는 않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한국에 입국하자마자 그런 생각이 달라지게 되더군요. 공항 자체에서 풍겨오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서울에 도착했을 때는 도시가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제 눈에 사로잡았던 것은 바로 북한산이었어요. 제가 강의를 하러 갔던 시기가 가을이었는데요. 북한산을 가득 매운 빨간색과 노란색의 단풍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과학적인 생각만 하던 저에게 감성적인 시각을 불어넣어주더군요. 더군다나 그런 아름다운 광경이 도심의 빌딩과 어울려있는 광경을 보니 이게 바로 미래의 과학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자연과 과학이 공존하는 과정을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때 이미 저는 한국에 매혹당했던 걸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한국에 들어온 다음 날 강의를 하기 전에 관계자분과 만나게 되었는데요. 과학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흥미로웠습니다. 저를 만나기 전에 공부를 했다는 것이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강연을 시작했을 때는 한국인에게 매료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은 이탈리아인과 비슷한 점이 많았어요. 불같이 열정적이라는 점이죠. 저는 강연을 들어가기 전에 강의를 들으러 온 사람들이 별로 질문을 하지 않을 테니 그 점을 양해해달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명이 질문을 하기 시작하자 다른 사람도 질문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죠. 그 모습을 보니 과학에 대한 열정이 제 주변인들보다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강연을 마쳤을 때 한국으로 이민을 와야겠다고 결정하게 되었어요. 제가 과학자라서 항상 논리적으로 행동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만도 않아요. 과학자이자 교수이기에 항상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 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네요. 저는 이탈리아에 돌아가자마자 한국으로 가야겠다는 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귀화를 고려하고 있다는 말을 가족과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 학교에 알렸죠. 다들 하나같이 표정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아내가 제일 안 좋았죠. 아내는 저에게 무슨 꿍꿍인지 물을 정도였어요. 저희는 당시 굉장한 갈등에 시달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부 상담을 받을 정도였는데 그 와중에 제가 한국에 강의를 다녀온다고 해놓고 오자마자 한 말이 한국 귀화였으니 받아들이기 어려웠겠죠. 하지만 저는 매 순간이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현재의 삶에서 답답함을 느끼고 있으니 한국에서 살고 싶다고 했어요. 저에게 이건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며 한국으로 가는 건 도피에 불과하다고 아내가 짚어내더군요. 하지만 제 생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느꼈던 그 해방감은 이탈리아에 오자마자 다시 사라졌으니까요. 아내는 그건 가족을 버린 일이라는 것을 자각하라며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이 키우겠다며 걱정 말라는 아내의 말에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제 손에 자라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았거든요. 당시 아내는 매 순간 저에게 이혼을 요구했었습니다. 제가 붙잡은 것이었는데 아내는 끊임없이 이혼을 요구하던 상황이었죠. 부부 상담도 효과가 없었던 듯하니 헤어지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게 되더군요. 그렇게 아내와 저는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은 느낌마저 들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홀가분한 느낌이 들더군요. 그 후 당시 정부에서 후원해주는 과학 프로젝트를 그만두기로 했죠. 프로젝트는 동료 교수와 함께 하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역할이 큰 것은 아니었기에 저는 프로젝트에서 빠지고 저 대신 함께 할 수 있는 과학자를 추천해 주었죠. 같이 일을 하던 동료 교수는 제가 다른 과학자를 추천해 줬기에 프로젝트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는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정식적으로 추천 과학자가 자신의 업무를 잘 해낼 때까지 저는 이탈리아에 머물러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되었죠. 한국에서 돌아온 이후로 많은 일을 한꺼번에 정리한 기분이 들더군요. 모든 것을 두고 한국으로 도피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저는 결국 그게 옳다고 생각했죠. 한국으로 향하려는 제 모습을 보면서 주변인들의 많은 걱정을 듣게 되었습니다. 다들 다시 생각해 보라는 이야기들이 많았거든요. 솔직히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면 거짓이겠죠. 한순간의 느낌으로 한국으로 향하려는 것은 어린 나이에 치기로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의 저에게는 그런 감정들이 주는 소중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1년 정도의 시간을 들여 한국으로 갈 준비를 끝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한국의 한 대학에서 저를 교수로 맞아주었기에 있을 수 있는 일이었죠. 저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바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었습니다. 모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한국으로 왔던 것은 잘한 선택이었다는 거죠. 그래도 2년마다 이탈리아로 갔습니다. 저와 아내 사이에는 딸 마리아와 아들 레오가 있었거든요. 아이들에게 저는 여전히 보고 싶은 아빠였던 모양입니다. 이런 못난 아빠라도 좋아해 주니 저는 이탈리아로 아이들을 보러 갈 때마다 두 손 가득 선물을 가지고 가게 되었죠. 아이들만큼은 저를 이해해 주더군요. 제가 많이 편안해진 것 같다며 웃어주던 착한 아이들이었습니다. 저와는 다르게 말썽 한 번 부리지 않는다며 아내는 갈 때마다 툴툴대고는 했어요. 저는 여전히 그녀에게는 미안할 따름이었죠. 그렇게 바쁜 일상 속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던 저는 한국인이 되어갈 준비를 해갔습니다. 한국인으로 귀화하겠다는 제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5년 거주를 하고 귀화 시험을 보았을 때는 목표를 위해 달려온 제가 자랑스럽게 여겨질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에 온 5년 만에 한국이 될 수 있었죠. 제가 귀화했다는 소식에 제 한국 동료들 뿐만 아니라 학생들까지 알고는 축하한다는 말을 해주더군요. 솔직히 저는 귀화했다는 소식 하나로 이렇게 주변인들에게 축하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이탈리아에서는 이상한 취급을 받았는데 말이죠. 저는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이탈리아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틀림없이 아이들이 가장 많이 축하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한국 여권을 만들게 되니 정말 제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와닿더군요. 그 여권을 들고 이탈리아로 향하는 것은 처음이라 긴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인천공항 직원들이 의아해할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처음에 제 여권을 보고 몇 번이나 저와 여권을 번갈아 봤는지 모릅니다. 제가 한국으로 귀화를 했다고 이야기하니 직원은 멋쩍은 웃음을 흘리긴 했으나 축하한다고 해주더군요. 시간이 지체되어 기분이 나빴다기보다는 귀화로 축하를 받게 되니 절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제 인생에서 축하를 가장 많이 받은 걸 보니 가장 잘한 일이라는 게 느껴졌거든요. 이탈리아로 가는 비행기는 너무 오래 걸려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연히 옆에 앉은 한 청년과 이야기를 하면서 즐거울 수 있었죠. 그는 이탈리아에서 미술 공부를 하러 가는 청년이었는데 열정이 많은 것이 딱 한국인의 모습을 띄고 있었죠. 한참을 이야기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제가 한국인으로 귀화했다는 것도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정말 놀라며 악수까지 청하더군요. 나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열정이 있는 것을 본받아야겠다는 말에 저는 묘하게 저도 한국인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열정하면 한국인이니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탈리아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입국심사 때문에 걱정이 되긴 시작했는데요. 한국인의 신분으로 입국심사를 받는 것은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렇게 긴장한 채 이탈리아에 도착했다는 문자를 레오에게 보냈습니다. 그러자 바로 레오에게 전화가 왔는데요. 마리아가 아프다며 빨리 집으로 와달라는 다급한 목소리였죠. 저는 알겠다고 답변하긴 했으나 두 시간이나 기다려야 하는 입국심사를 생각하니 아찔해졌습니다. 저는 다급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때 비행기에서 이야기를 나눴던 한국 청년이 저에게 자신을 따라오라고 하더군요. 한국인은 따로 대기하는 줄이 있다고 하면서 말이죠. 저는 한국인이라서 더 기다려야 하는 줄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걱정했습니다. 어떻게든 빨리 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를 따라갔는데요. 저는 발을 동동 구르며 기다리던 끝에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앞에 줄들이 굉장히 빨리 줄어든다는 사실이었죠. 그리고 저는 제 차례가 되고 나서야 어떤 상황인지 알고는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한국인들은 자동출입국심사대에서 굳이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통과되더군요. 따로 직원의 물음에 답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제가 당황하며 한국인 청년을 바로 보자 자신의 여권을 흔들며 한국 여권이 이렇게 좋다면서 웃었습니다. 저 또한 그 모습을 보니 한국인이 다른 나라에서 어떤 인정을 받고 있는지 알게 되는 순간으로 보이더군요. 덕분에 저는 빠르게 입국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다행스럽게도 택시도 바로 잡혀서 마리아와 레오에게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레오에게 도착했다며 문을 열어두라는 말을 하자마자 뭔가 폭죽이 터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그건 바로 마리아와 레오가 저에게 깜짝 파티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죠. 저는 황당하면서도 마리아가 아프지 않는다는 사실에 안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한국인으로 귀화시험에 붙었다는 것을 알고 파티를 열어준 것이었어요. 그곳에는 저를 이상한 취급하던 아내도 있었는데요. 그녀는 저를 인정해 주면서 앞으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해주더군요. 덕분에 저희는 이혼했으나 서로를 응원하는 사이가 될 수 있었죠. 지금의 저는 한국인으로 자랑스럽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리아도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싶어 해서 곧 한국으로 들어올 것 같아요. 이제는 제 의견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위한 삶도 살아볼까 합니다. 한국이 저에게 마음의 의지가 된 것처럼 아이들에게도 의지할 수 있는 아빠가 되고 싶네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저희는 재밌고 감동적인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언제든 제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